오늘 새벽 4시 반쯤 부산 남해양에 머물던 1,600톤급 유저선에서 불이 나 한 명이 숨지고 한 명이 크게 다쳤습니다. 숨진 사람은 배 안에 있던 미얀마 국적 선원이고 한국인 기관장 한 명은 의식불명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. 또 진화와 구조작업을 벌이다가 해경 직원 한 명이 어깨가 부러졌고 두 명이 연기를 마셔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. 해경은 선원들을 상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할 예정입니다. 해경이 안 되었습니다.